들리시나요? 신준식 보이시나요? 들리시나요? 그대 향한 나의 외침 태양은 거대한 에너지를 분출하며 폭발하지만 그 소리가 너무 커서 안 들리죠 지구는 웅장한 마찰음을 내면서 돌지만 안 들립니다 신이 우주 밖에서 끊임없는 메시지를 보내도 인간에게는 안 들립니다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 자식은 잘 몰라요 그대 향한 나의 진심 언제쯤 알아주시려나 오늘도 거울 앞에 서서 그대 향해 소리쳐봅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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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